아아악! 각하! 이러다 놔두겠습니다!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! 조종사! 저 철갑상호를 당장 내보내라! 또 뭐야? 야, 알기팔이! 어디 최종? 저기 철갑상호가 아닐까요? 뭐라고? 맞았어, 철갑상호다! 야, 저 괴물을 끌어오라! 네! 이 괴물은 또 뭐냐? 우리가 그렇게도 찾던 저놈이 저절로 굴러주면 돼! 철갑상호야! 철갑상호가 무서운 불광을 내보내는 철한 벗이었구나! 이제 철갑상호가 빨라 보석 목걸이를...